저희가 결승전이라고 해서 딱히 크게 준비하는 건 없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, 또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듯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저희가 감독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전술 전략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또 저희 팀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최상위,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만 또 남은 경기를 위해서 좀 더 마음 가다듬고 더 다시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결승전까지 오기까지 과장해서 힘든 부분도 있었고 꼭 이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자기들의 저희 팀에 있는 선수들이나 코칭스텝, 지원스텝 누구 모두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개인이 아닌 정말 팀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팀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좀 더 희생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좀 큰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. 또 이제 남은 한 경기를 놔두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한 경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걸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또 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 잘 준비해서 또 후회 없이 경기를 펼치고 싶습니다.